사랑합니다 고객님 송시우 추리소설 부모님은 재래시장에서 생선을 팔았다 황학동 중앙시장 한켠 한평 남짓한 공간에 부모님의 가게가 있었다 아빠는 매일 새벽 트럭에서 생선 상자를 내려받아 나무로 짠 매대 위에 진열해 놓았다 고등어, 꽁치, 갈치, 명태, 삼치가 나란히 들어놓은 생선 상자 아래에는 고무다라이에 찬물을 채워 미더덕과 바지락, 모시조개 등을 담가 놓았다 오징어와 낙지, 새우가 한쪽 구석을 차지했고 봄가을에는 꽃게가 매대 중앙에 진열되었다 손님들이 가격을 묻고 사고자 하는 생선을 가리키면 엄마는 얼음이 반쯤 녹은 스티로폼 상자 안에서 생선을 집어 바로 옆 통나무 도마 위에 척 올려놓았다 그 즉시 아빠는 도마에 꽂힌 무색칼을 뽑아들어 재빨리 생선의 비늘을 긁어내고 배를 갈라 내장을 빼낸 후 칼끝으로 지느러미를 쩍 그어냈다 탁! 탁! 내리치는 아빠의 칼질에 하나씩 토막난 생선이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손님 손에 건네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엄마는 손님에게 받은 돈을 비닐 앞치마 안에 찬 전대에 쑤셔 넣었다 엄마가 받아 넣은 돈은 늘 젖어있어 꾸깃꾸깃했고 생선 비린내가 났다 우리 집은 시장 뒷골목에 있었다 열한평이 좀 안되는 공간에 방은 두 개였다 제르식 화장실이 현관 밖에 외따로 놓여 있었는데 장사꾼들이 너나 없이 종일 드나들었다 난 동사무소 옆 어린이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했다 여섯 살 어린 남동생도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휴지와 담배를 들고 어린이 공원을 찾게 되었다 우린 공중화장실 앞에서 마주쳐도 아른채 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 집과 가게를 왔다갔다 했다 틈틈이 밥과 빨래를 해야 했고 무엇보다 떨어지지 않게 얼음을 날라야 했기 때문이었다 부엌에 놓인 냉장고는 하루 종일 우웅 하는 소리를 내며 물을 얼렸다 아빠가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낸 후 그 자리에 다시 물을 채워 넣고 급히 나간 자리 부엌 바닥엔 물이 흥건했다 장판은 새로 깐지 얼마 되지 않아 꾸들꾸들 사이가 떴고 생선 비린내가 났다 난 부모님이 생선 말고 다른 걸 좀 팔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옆집 정씨 아저씨처럼 시뻘건 개고기 토막을 좌판에 올려놓고 파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나 나은 건지는 알 수 없었다 감자를 팔거나 수세미나 뚫어펑 따위를 판다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 역시 얼마나 나은 건지는 알 수 없었다 가끔 물간 생선을 팔았다고 따지러 오는 손님들이 있었다 한여름엔 더욱 전전긍긍하며 생선 상자에 얼음을 채워 넣은 수고를 생각하면 부모님은 결코 수긍할 수 없었다 손님이 소리를 지르면 엄마는 더 큰 소리로 응수했다 욕설이 시작되면 그게 무엇이든 엄마는 한층 더 심한 욕설을 했다 그때가 아빠가 나설 때였다 생선을 토막 치다 말고 아빠는 손님이 흔들고 있는 봉지를 낚아채 그 손에 냅다 돈을 주어주며 말했다 가슈! 당신한테 우리 생선 안 팔아! 그럴 때 생선은 우리 생선이었다 멀쩡한 생선 가지고 지랄이야! 망할 옆였네! 손님에게 낚아챈 생선을 그날 저녁 밥상에 올리면서 엄마는 한참 손님을 욕하다가 나와 동생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았다 공부 열심히들 하고 있냐? 에구 모르겠다 엄마처럼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고 살고 싶지 않거들랑 알아서들 잘해라 사시사철 습진이 떨어지지 않는 손으로 밥을 뜨며 말하는 엄마에게 이때 생선은 생선이나였다 한숨 쉬는 엄마의 등 뒤 벽에 걸린 난방셔츠 끝자락에는 간혹 생선 피가 검게 배어있곤 했다 언니가 확실히 몸이 안 좋긴 안 좋나 보다 응? 점심 먹기 전엔 자리 안 뜨는 사람이 말이야 고개를 들고 보니 정은이 자판기 앞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판기 표면에 비친 내 얼굴이 내가 보기에도 떼꾼하다 며칠 감기를 앓았는데 옆자리에 앉은 정은은 눈치채고 있었나 보다 응? 오늘은 개시부터 재수가 없어 바지 사이즈 잘못 나왔다고 어떤 아줌마가 신경질을 부리는 거 있지 자기가 27 사이즈는 어느 제품이나 맞는데? 그거 있잖아 요즘 한정세일하는 베이지색 면바지 그게 허리에 안 맞는다고 난리야 왜 자기가 살찐 걸 나한테 화풀이하냐? 에이? 미친냐 정은은 투덜거리며 커피 한 잔을 뽑고 내 옆에 앉았다 막상 통화를 할 때는 비굴할 만큼 친절한 목소리로 반품 절차를 찬찬히 안내했을 거면서 통화 후엔 누구에게라도 욕을 털어놓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정은은 아직 신참이다 나도 그랬다 내가 홈쇼핑에 들어오고 처음 받은 전화가 하필이면 불만 접수 전화였다 스물이 갓 넘었을까 말까 한 여자애가 홈쇼핑에서 산 화장품을 쓰고 트러블이 생겼다며 잔뜩 성을 냈다 난 고객응대 교육 시간에 배운 대로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여자애가 콧방귀를 뀌었다 웃기고 있네 죄송한 건 알았으니까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요 짜증나 진짜 장난하냐 그래도 언니는 곧 교육 스태프로 갈 거 아냐 이번엔 언니가 된다고 다들 그러던데 언니 올해도 쭉 실적 AA지 응 좋겠다 나는 2년 근속해도 실적이 안 좋아서 못할 거야 혼자 떠드는 정은에게 나는 살짝 미소를 지어주었다 지난달 실적이 좋지 않아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았다며 낙심했던 정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같아서는 곧 그만둘 줄 알았더니 좀 더 참아보기로 했나 보다 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정은은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난 복도의 저울로 켜져 있는 텔레비전을 쳐다보았다 화면에서 깜찍한 버섯 모양 머리를 한 쇼핑호스트와 한 주부 탤런트가 프라이팬에 계란을 붙이고 있었다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계란이 달라붙지 않는 프라이팬 신기해 보였다 지금 들어가면 저 프라이팬 주문을 수십 개 받을 것이다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신참인 정은이까지 듣는 말이 있을 정도니 정말 이번엔 나의 교육 스태프로 뽑아줄 모양이다 그럼 더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강당의 신입들을 모아놓고 제품 설명과 친절 교육을 하고 가끔씩 악성 민원인 몇 명 처리하면 되겠지? 의외로 처음부터 너무 잘해버린 게 문제였다 몇 달이고 실적이 낮아 타박을 받았다면 고객의 신경질과 낮은 봉급에 지쳐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고 나가는 솜털 뽀얀 젊은 아가씨들처럼 나도 그랬을지 몰랐다 엄마의 탄식을 새겨들은 나는 그럭저럭 이름이 알려진 4년제 대학에 들어갔었다 하지만 그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성공인 것 같았다 몸이 아팠다 아마 대학 입학 한참 전부터였을 것이다 혼자 밖을 거닐 때에도 갑자기 귀 속에서 우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좀처럼 사라지질 않았다 머리 한쪽이 깨질 듯 아팠고 손발에 힘이 빠지면서 땅으로 푹 꺼져길 것 같다가 나도 모르게 까무룩 잠이 들곤 했다 스물일곱에 세 번째로 회사를 그만둔 후 집에 주저앉았다 매일 새벽 운동과 쑥듬을 거르지 않은 결과 다행히 고질이 되었던 병은 씻은 듯 나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세월이 3년이었고 나는 서른 살이 되어 있었다 홈쇼핑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었다 그리고 어디 가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 만큼 나는 철이 들어 있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징그러웠던 첫인사도 입꼬리를 잔뜩 올려야 가능한 쏠 음정의 발성도 하려고 하니 입에 붙어 저절로 나오게 되었다 어려울 게 뭐가 있는가 새벽에 일어나 한 대에 나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옷을 입고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 전화를 받고 주문을 입력하고 전화를 끊은 후 다시 다음 전화를 받으면 된다 전화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받으면 실적도 높아지고 성과급도 크게 붙었다 1년 만에 자취방을 구해 독립할 수 있었다 비록 월세 원룸이었지만 더 이상 집안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지 않았고 화장실을 쓰기 위해 어린이 공원을 찾을 필요도 없었다 물론 가끔은 너무나 힘이 든 날이 있었다 세 번 연속 민원 전화를 받은 날이었다 앞선 두 번의 전화가 욕설로 끝나고 세 번째 전화에서는 어떤 아저씨가 너물거리는 목소리로 치근덕댔던 날 아가씨 이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몇 살이야 난 화장실에서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그 고객들이 꼭 한 집에서 내게 전화를 거는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 대궐같이 큰 집에 모여 살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언제 누가 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텔레마케터에게 어떤 상처 주는 말을 할지 모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조금만 더 종이 타워를 뜯어내며 그때도 이렇게 혼잣말을 했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나, 나은지 10분 됐다 먼저 들어갈게 어느새 핸드폰을 붙잡고 제잘거리고 있는 정은에게 말하고 일어섰다 감기 기운이 아직 있어서인지 머리가 무거웠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자리에 돌아와 컴퓨터 화면에서 대기 버튼을 클릭하니 금방 전화벨이 울렸다 핸드폰을 고쳐잡고 저절로 나오는 인사말을 했다 저절로 나오니까 할 수 있지 아니면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해도 되는지 의심하느라 할 일을 못할 것이다 저는 엘제이 홈쇼핑 텔레마케터 이혜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 여보세요 홈쇼핑이죠 상대는 인사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었다 목소리로 봐서는 4,50대의 아줌마 같았다 네 엘제이 홈쇼핑입니다 고객님 나 이 갈치 도저히 못 먹겠네 거기서 갈치를 샀는데 말라서 푸석푸석하고 너무 비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환불해줘요 갈치를 사셨어요 고객님 언제 내 이름은 신정희요 컴퓨터에 한번 쳐봐 어째 이런 걸 팔아 그래 시키는 대로 이름을 넣고 조회해 보았다 신정희란 고객은 한 명 뿐이었다 최근 구매 내역을 보니 무려 12틀 전에 2kg짜리 토막 갈치를 샀다고 나온다 고객님 58년 3월 2일생 신정희 고객님 맞으신가요? 그려 내 이름 신정희라고 했잖아 고객님 오늘이 2월 22일인데요 고객님은 2월 10일에 갈치를 구입하신 걸로 나옵니다 식품의 경우에는 배송을 받으신 직후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셨을 때 반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이봐 아가씨 그건 제대로 된 물건을 팔았을 때 얘기지 어디서 제일 하질로 보내놓고서는 늦게 전화한 게 잘못이야? 고객님 좀 여쭤볼게 이리저리 얘기 돌리지 말고 빨리 가져가서 환불 처리해라 너 안 그러면 내가 인터넷에고 뭐해고 죄다 올릴 거야 그냥 가만 먹고 한번 샀더니 말이야 포장 뜯었을 때도 상태가 영 아니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아씨 내가 바빠서 시장 갈 시간이 없어 홈쇼핑에서 그냥 좀 사먹어 봤더니 이제 그냥 고객님 죄송한데요 잠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지금 얼마나 드신 상태인가요? 뭐? 얼마나 드셨는지 이 아가씨가 뭘 자꾸 따져대? 손님 말을 막 끊어? 고객님 고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날카로운 음성이 칼처럼 귀 안에 꽂혀 잠시 헤드폰을 벗었다 끼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너 이름은 안 잘려? 고객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가씨 이름 뭐야? 네? 저는 텔레마켓터 이혜연입니다 고객님 가만있자 뭐라고? 나 좀 적게 이혜연? 예 이혜연입니다 정말로 메모를 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음 아가씨도 별로 똑똑하지를 못하네 내가 거기서 한 달이면 얼마를 사는데 뭘 알고 일을 해야지 하긴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고 있지 그치? 부모님의 생선 가게가 떠올랐다 되먹지 못한 손님에게 거침없이 대응하던 엄마의 걸쭉한 욕설 전화를 끊고 싶었다 가셔 당신한테 우리 생선 안 팔아 라고 외치고 굳어진 얼굴로 더 힘차게 생선을 토막내던 아빠 물과 생선 기름 생선 비늘 생선 피가 번들거리며 흘러내리던 아빠의 비닐 앞치마 수준을 보아하니 말이 안되겠다 사장실로 돌려 니네 사장 바꿔 고객님 말씀이 심하십니다 지금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고객님 아닙니까? 뭐? 나도 모르게 뱉어버린 말보다 이어서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게 낭패였다 고작 3만원짜리 갈치 한 상자 사놓고 자기가 내 월급을 다 주는 양 너절하게 구는 고객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웃기고 있다 참 웃기고 있어 너도 날 무시하냐? 니까지 깨? 고객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갈라졌다 수확이 너머에서 새빨갛게 달아올라 팔팔 뛰고 있겠지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그대로 전해져 왔다 이거 다 썩은 갈치 너나 먹어라 이년아 가져가서 다 먹고 잘 살아봐라 너 다 처먹어 제길 뚜뚜뚜뚜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유난히 크게 들리는 통화 종료음 잠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 사내 메신저로 쪽지가 도착했다는 표시가 떴다 이혜연씨 잠깐 제 방에서 봅시다 팀장이 보낸 쪽지였다 고객은 이미 기분이 나쁜 상태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친절하게 접근하고 설득해서 손상된 상품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했어야죠 최영석 팀장이 고객 응대 교육 자료에 있는 내용을 줄줄 읽듯이 말했다 현장 경험 별로 없이 본사에서 내려와 15명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본사에서 콜센터 현장을 감시하라고 박아놓은 사람이란 말도 있었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잘 되지 않는 사람이라 여기로 밀려나 있다는 말도 있었다 고객이 화가 나서 말을 하면 좀 더 들어봤어야죠 갑자기 말을 끊고 들어가고 같이 언성을 높여서 고객을 비난하는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쿠션 언어 배웠잖아요 팀장은 자기 자리에서 소속 텔레마케터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듣고 평가 자료로 쓸 수 있었다 노조에서 이를 근로자 감시 시스템이라며 실시간 통화 평가를 할 때 최소한 그 시기라도 공지하라고 요구해 약속을 받아 냈지만 노조가 흐지부지 되면서 그 약속도 흐지부지 되었다 팀장이 방금 신정이 고객과 내 통화를 들은 건 순전히 나의 운이 나빴다고밖에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중간에 말이 끊기기까지 하고 마지막 인사말도 하지 않고 말이죠 팀장은 지금 책상 위에 펼쳐진 한 장짜리 통화 품질 평가표를 보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말에 모순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마지막 인사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고객님? 이상 엘제음 쇼핑 텔레마케터 이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죄송합니다 팀장님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이 잘 안되서 고객 관리팀 넘기지 말고 내일쯤 이혜연씨가 신정이 고객한테 전화해서 풀어봐요 그냥 반품 받아주고 사고 처리하는 쪽으로 합시다 네 아 그리고 이혜연씨 자리를 뜨려는 나를 불러세우더니 팀장은 잠옷 골치 아픈 듯 이마에 손을 짚었다 이번 상반기 교육 스태프 선발 말이에요 우리 팀에서 이혜연씨를 추천할지 장미영씨를 추천할지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았어요 두 분 다 실적도 좋고 경력도 비슷하고 그런데 요즘 통화 품질 평가를 해보니까 장미영씨가 약간 더 좋네요 이혜연씨가 양보를 좀 해줘요 하반기에는 이혜연씨 생각하고 있으니까 6개월은 180일이다 1년이 365일이니까 정확히 반을 나누면 182일 하고도 반나절 아니 휴일을 빼고 대충 한 달에 25일을 일한다고 하면 150일 하루에 평균 150통을 받는다고 치면 22,500통 다시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4만 5천 통 오후 4시 신정이 고객에게 전화하는 걸 미뤄보기 위해 쓸데없는 계산을 하고 있다가 포기하고 고객 정보를 조회해 보았다 작년에 고정 고객들을 상대로 우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설문조사지를 작성해 보내주면 그 중 몇 개를 추첨해 경품 행사를 했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주로 고객의 개인 신상 정보와 소비 성향에 관한 것이었는데 고객이 답변한 모든 내용이 고객 정보에 입력되어 있었다 신정이 고객도 작년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신상 정보란이 가득 차 있었다 강남구 논현동 H빌라 남편과 아들 하나 남편은 의사고 아들은 고등학생이었다 의사 사모님이 고작 갈치 몇 토막 때문에 전화통을 잡고 펄펄 뛰다니 하지만 놀랄 일은 아니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인색한 모습은 얼마든지 보았다 신정이 고객의 구입 내역을 보았다 4년 전 첫 주문은 디지털 카메라였다 유명 브랜드 화장품과 밍크숄이 뒤를 이었다 모두 고가의 제품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자질구레한 식품과 생활용품들만 구입했다 간장게장, 기능성 샴푸세트, 베개커버, 빨래수납장, 곶감, 종합비타민, 그리고 갈치 두 달 동안 구입한 7가지 품목 중 3개를 반품하고 환불 처리했다 갈치까지 포함하면 4개였다 처음엔 고가품들만 구입하다가 어느새 이것저것 주문하고 반품하는 것에 맛이 들린 것 같았다 텔레마케터들은 이런 고객을 진상이라고 부른다 머리가 짖근 아팠다 화장실에 갔다 와서 맘 잡고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볼일을 보고 얼굴에 한 차례 물을 끼얹고 나오는데 복도 보안문 앞에서 택배기사가 두리번거리다 나를 보더니 유리로 된 보안문을 톡톡 두드렸다 이혜연씨 여기 계십니까? 곧 납작한 상자가 내 손에 들렸다 아무도 없는 휴게실 구석 소파에서 상자를 뜯었다 덮개를 열자마자 비린내가 훅 얼굴을 덮쳤다 4개씩 개별 포장된 갈치토막 두 개는 포장이 뜯어져 갈치 생살이 바로 드러나 있었다 진작에 해동된 상태로 그냥 포장해 보냈는지 찬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흐물흐물했다 상자를 뜯기 전에 보낸 사람 이름을 보고 이미 내용물을 짐작했다 하지만 이 정도 상태일 줄은 몰랐다 툭! 몸 안에서 팽팽히 당겨져 있던 끈 같은 것이 끊어져 튕겨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손발에 힘이 빠지고 땅으로 꺼지는 것만 같았다 아, 나는 생선 장수였구나 아닌 줄 알았더니 생선을 만지고 배를 갈라 내장을 빼낼 일은 없지만 생선 비린내의 전 몸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노상에 서서 일할 필요는 없지만 아, 나는 생선 장수였구나 그러나 미친 손님에게 생선 대가리를 집어던지지도 못하는 생선 장수구나 그렇구나 화원에서 커다란 꽃바구니를 산다 붉은 장미를 많이 꽂아달라고 주문한다 여러 가지 장미가 많이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 붉은 장미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다 노란색 프리지아도 많이 섞었다 생선 비린내를 조금이라도 감추려면 향이 강한 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는데 괜한 마음을 썼다 일주일 동안 내 방에 그대로 놓아둔 갈치 상자가 뿜어내는 비린내를 감추려면 프리지아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시침을 떼고 지하철 7호선을 탄다 오늘은 귀에서 웅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정신이 또렷한 것이 갑자기 잠들 염려도 없을 것 같다 쇼핑백에 넣은 갈치 상자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꽃바구니를 안고 자리에 앉는다 출근 시간을 넘긴 지하철 안이 한산하다 노년동 H빌라를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자동 잠금 장치가 있는 입구 유리문 앞에서 502호를 누른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다 난 꽃바구니를 옆구리 쪽으로 들고 마이크로 보이는 곳에 얼굴을 들이민다 꽃이 하도 크고 풍성해서 얼굴이 반 이상은 가려질 것 같다 신정희 씨 댁이죠? 꽃배달 왔습니다 꽃? 누가 보낸 거예요? 물음 끝에 설렘이 묻어난다 누군지는 여기 없는데 괜히 꽃바구니 사이에 달린 카드를 뒤적여 본다 무슨 병원에서 보냈다고 들었는데요 사모님 생일 축하 꽃입니다 아 그래요? 올라오세요 스르르 열린 입구 유리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간다 엘리베이터 앞에 나와 있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니다 502호 앞에서 벨을 누른다 들어오라는 말과 함께 현관에 걸린 걸쇠가 기계음을 내며 척 열린다 내 방보다 큰 현관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니 탁 트인 거실이 나온다 하얀 블라우스와 주름치마를 입은 마르고 땅딸막한 중년 여자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혼자 서 있다 새하얀 목에 사파이언지 뭔지 푸른 메달이 달린 금목걸이를 두르고 있다 신정희 씨 되세요? 예 아이고야 되게 크네요 이리 주세요 무거워요 사모님 거실에 놓아드릴게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선다 고객은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종종거리고 따라온다 거실 가죽 소파 앞 탁자에 꽃바구니를 내려놓았을 때 고객이 코를 감싸 쥐고 손부채질을 한다 아우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나는 손에 든 쇼핑백을 탁자에 올려놓고 보란듯이 상자를 쑥 잡아 빼 뚜껑을 연다 아이고 이게 뭐야? 고객이 소스라치며 뒤로 물러서다 넘어진다 상자 안에는 거무중죽죽하게 변한 갈치 위로 통통한 하얀 벌레가 꼬물거리고 있다 썩는 냄새가 산뜻한 거실 공기를 금세 변질시킨다 당신! 당신이 뭐야? 기겁을 하고 반쯤 일어선 중년 여자의 얼굴을 본다 심하게 일그러져서 그런지 꽤 곱상한 얼굴이다 남들은 외출복으로도 못 입을 하늘하늘한 하얀 블라우스를 집안에서 입고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두르고 있다니 전화로 찬박한 욕지거리를 늘어놓던 고객의 고급스러운 차림새가 보여주는 여유로움이 가소롭다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고객님 저는 엘제이 홈쇼핑 텔레마케터 이혜연입니다 뭐? 무슨 홈쇼핑? 그게 뭐야? 너 뭐야? 미쳤어? 이 와중에도 고객은 냄새를 참지 못하고 코를 감싸준다 신정희 고객님 그냥 사과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심했다고 잘못했다고 아니 일어서지 마세요 그렇게 앉아서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가겠습니다 당신 미쳤어! 경찰 부를 거야! 숫제 발작을 한다 고객은 응접 탁자 위에 있는 전화기를 향해 뛰어든다 나는 그런 고객의 목 언저리를 잡고 잡아당긴다 투둑! 목걸이가 끊어지고 시품 블라우스가 뜯어진다 고객은 다시 나가 떨어진다 뭐야? 그 한마디를 못해? 난 하루에 백번도 더 하는 말을 너는 단 한마디도 못해? 이렇게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흥! 역시 어쩔 수 없어 난 꽃바구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빽빽한 꽃 사이로 단단하게 박아둔 칼자루가 손에 잡힌다 고객은 비명을 질렀다 난 고객의 배와 가슴에 칼을 찔러 넣었다 뺀다 오호! 커다란 대구를 토막내는 것보다 쉽다 비명을 멈추고 바닥에 쓰러진 고객은 약간만 움찔할 뿐 더는 소리내지 않는다 난 뛰어간다 안방처럼 보이는 곳의 문을 훌쩍 열었다 족구를 해도 될 만큼 큰 방에 아무도 없다 어? 왜 없지? 더 없어? 안방에 딸린 욕실문도 열어본다 뭐야? 없어? 다시 거실을 지나쳐 다른 방문을 열어본다 손에 묻은 피 때문에 도어를 돌릴 때 미끄덩거린다 책으로 가득 찬 그 방에도 아무도 없다 다들 어디 있는 거지? 그 옆방에 들어가 본다 산면에 옷이 가득 들어차 있다 역시 아무도 없다 괜히 옷 사이사이를 들춰본다 순간 거실에서 찢어지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고객이 살아났나 보다 후다닥 방 밖으로 나간다 고객은 거실에 쓰러진 그대로 미동도 없이 있고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건 다른 여자다 후줄근한 체크무늬 남방셔츠를 입은 작고 뚱뚱한 아주머니가 손발을 휘청거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바닥에는 장바구니가 떨어져 있고 양파와 호박이 그 옆에 구르고 있다 후줄근한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다 검고 주름진 얼굴에 입술에는 새빨간 립스틱을 칠했다 땀인지 뭔지 번들거리는 얼굴 우리 엄마를 닮았다고 생각한다 거실 벽에 걸린 전신 거울에는 어떤 젊은 여자가 서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범벅인 괴기스럽고 초라한 여자가 거기에 있다 그 여자를 알아보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후줄근한 아주머니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현관으로 달려간다 우당탕 손발에 힘이 빠진다 잠이 올 것 같다 꼭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다 아니 이럴 줄 알았다 모르겠다 피웅덩이에 쓰러져 있는 고객을 바라본다 움직이지 않는다 고객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걸 안다 넓고 큰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쓰러진 고객의 몸뚱이를 여과 없이 비추고 있다 권미자는 맨발로 비상계단을 통해 후다닥 내려갔다 그 비투성의 여자가 칼을 들고 쫓아올 것 같았다 현관까지 내려왔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사람이 죽었어요 권미자는 그 자리에서 냅다 소리를 질렀다 늑수그레한 경비가 경비실에 무료하게 앉아 있다 깜짝 놀라 튀어나왔다 아줌마 왜 그래요 빌라 마당에 딸린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와 아이의 엄마도 눈을 휘둥그레 뜨고 다가왔다 권미자는 경비의 바지춤을 잡고 꺽꺽대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철 엄마가 죽었어요 강독 강독아 어떤 녀석아 칼들고 안에 있어요 뭐라고요? 혼비백산한 경비가 경비실로 뛰어들어가 전화기를 들었다 어느새 몇 명의 주민이 더 모여 권미자를 둘러싸고 어쩔 줄 몰라했다 오늘은 영철 엄마의 생일이었다 생일이면 어딜 놀러 나가든가 친구들과 저녁을 먹더라도 밖에서 좀 사먹고 들어오면 좋을 텐데 꼭 집으로 친구를 불러 놀겠다고 아침부터 야단이었다 출근하자마자 장볼거리가 가득 적힌 쪽지를 들고 마트로 가야 하는 권미자의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망할 놈이 엽혔네 매달 똑같이 주는 월급이 아까워 죽겠는지 기회만 있으면 날도 못 뿌려 먹어서 한 달이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썩어날 만큼 많아서 늘 헛돈만 쓰는 게 비슷하게 팔자 편한 여자들 모여 먹을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고까워 권미자는 불어 천천히 장을 본 후 막 들어온 참이었다 현관을 들어설 때부터 뭔가 집안의 냄새가 심상치 않았다 이 엽혔네가 뭐 하는 거야? 누가 왔나? 거실 응접 탁자 위에 커다란 꽃바구니가 놓여 있는 게 보였다 거실 벽과 바닥에 온통 붉은색 물이 튀어 있는 광경이 무슨 꿈에서 보는 장면 같았다 응접 탁자 뒤쪽으로 쓰러져 있는 영철 엄마의 붉은색 발이 보였다 비명을 지른 건 그때였다 얼마나 거기에 서 있었을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옷방에서 어떤 여자가 튀어나왔다 온통 피를 뒤집어 쓴 여자의 오른손에 피 묻은 회칼이 들려 있었다 여자도 권미자를 보고 놀랐는지 그 자리에 멈춰서 꼼짝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아직까지 거기 있을까? 권미자는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홈쇼핑을 통해 사서 낮에 영철 엄마 집에서 받아놓고 퇴근할 때 가지고 가곤 했다 어차피 받을 주소가 여기였으므로 영철 엄마 이름으로 샀다 그러다 보니 홈쇼핑에 전화할 때는 마치 자기가 영철 엄마가 된 것 같았다 권미자라는 이름보다 신정희라고 불리는 게 더 듣기도 좋았다 그런데 왜 그 상자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일까? 수치 거부로 돌아오기라도 한 것일까? 이제서? 아! 아! 권미자의 주위에 서 있던 한 여자가 갑자기 빌라 위쪽을 바라보더니 소리쳤다 권미자도 그 여자의 시선이 향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뭔가가 5층 베란다에서 붕 떨어져 내렸다 그건 삽시간에 권미자가 있는 곳에서 약 열 발자국 떨어진 화단으로 툭 떨어졌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과 그 사람이 떨어진 곳이 502호 베란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권미자의 입에서는 다시 비명이 비어져 나왔다 가까이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투신한 젊은 여자의 시체 주위에 불안과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모여들고 있었다 2009년 올해 추리소설로 선정되었던 송시우 작가의 살아 있으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에 실린 제목은 사랑합니다 고객님이었고요 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